안녕하세요. 김민규 담아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빈지노 선배님의 부기온의 놈입니다.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소파 우리의 실체가 내 여인은 모르면 너와 어색한 난 차이가 들어도 다른 체육해도 그래서 목욕이 너네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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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만 제어해 내일 장기인 날씨와 함께해 어제 너의 집본이 더 절지해 앤 소짐 죽어 해 그치 너번에 알건데 I tell you, you don't me 그럼 내가 먼저 말걸게 난 너를 알고 싶고 지금 우리 둘 중 외로 둘러봐 왕자 제넘 바쁘게 눈이 둘러다 쟁여들어 집어 줘 우리 둘은 뽑아 지금 니가 쟁여도 그냥 바로 울어봐 너만 제살사는 노래 Oh yeah 니가 쏟아오를게 넌 어때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소파 위에 시칠까 되요 이름 모르는 너와 I'll stay 감사합니다 할 말 없어? 네 보시는 분들한테 할 말 없어? 저는 이 무대 준비할때 원래 제가 사랑을 좋아해서 무대할때 단체한 거나 이런거 하면 이게 교감하니까 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택해서 무대를 하면서 좀 더 관객들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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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